소엽도 임무를 해보니 꽤 쏠쏠하지 않습니까? 임무는 꼭 누군가의 부탁을 받지 않아도 조장과 정의를 처리하면 보상도 더 좋으니 용병 일을 겸하면 실력 생각보다 시간이 꽤나 지차되었어 서둘러 비천성으로 가자 위나 아, 여기 있었구나. 아이고, 그럼 엄청 급한 일이잖아요. 책 달 훈련된 말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. 절 때리고 경금도 좋지만, 이동엔 역시 말이 최고라고요. 아, 맞다. 내가 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네. 이곳에 얘들도 각자 특별한 구매한 탈 것의 설정은 여기서 하면 돼. 꼭 활용해봐. 아주 유용할 거야. 오, 준비는 다 됐습니까? 또 무슨 꿍꿍이지? 아, 아닙니다. 저야 시키는 대로 할 뿐입죠.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저 놈들입니다.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요. 저 놈들입니다. 지사한 쌍먼방 놈들 문파 밖에서 고소를 불러오다리 죽고 보채 우면귀한테 젊은 여자가 왜 필요하단 말이냐 그건 모르지만 우면귀에게 잡혀간 여자는 죽어서도 불합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위험하겠다 처리하고 가자 구두가 안쪽에도 위험한 놈들이 있습니다